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월버로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세계무역의 1조 달러, 우리 돈 약 1,350조 원 규모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로스 전 장관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실은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탈퇴로 연결될 공산이 큰 보편적 관세 구상을 띄웠는데 이는 대다수 WTO 회원국들에게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보편 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글로벌 무역에 거의 1조 달러에 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입게 될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